자 반갑습니다 풀령상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오늘 이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자 방송입니다 자 핫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어 어 gd 부터 보고 가죠 gd 가장 핫한 gd 그냥 링크를 주세요 예예 맨 위에 맨 밑에 이거를 모바일로 주지 어 모바일로 줘야 돼 갑시다 gd 컴백 파워 에 드디어 나왔어요 gd 에 몇 년간의 공백이죠 한 7년 4개월만에 컴백을 했다고 합니다 선 공개 곡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어 지금 현재 멜론 순위가 일단 순위부터 봅시다 멜론 순위 지드래곤 최신 앨범 파워 멜론 차트 탑백이죠 탑백 어 1위가 여전히 아파트네요 크으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 어 윗 플래쉬 그 다음에 카리나 솔로 곡 업 그 다음에 이제 지드래곤 파워 YG 출신 YG 묻은 가수들이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지리는군요 예뻤어는 아직도 위에 있네요 대단하다 예뻤어도 좋아요 미쳤네요 진짜 일단 지금 4위가 됐네요 4위 2시간 전까지만 해도 2위였는데 아하 어 어 뮤비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감상할텐데 아마 풀영상 구독자 여러분들은 못보실겁니다 저작권때문에 보고 듣고 가시죠 네 풀영상에선 여기서부터 나오게 해줘 자 들었습니다 봤구요 어떠신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예 저는 늘상 항상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도 제 소신 항상 제가 느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그런 방송인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제가 지금 이거 한 다섯번째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타이틀곡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있어요 선공개 곡이지만 어 너무 반갑긴 해요 너무 반갑고 너무 그 컴백이 너무 좋은데 반갑고 그 뭔가 카타르시스가 있었잖아요 지드래곤 이제 컴백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아 뭔가 이 파워라는 곡은 예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인지 빡 꽂히는 뭔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벌써 지금 너무 냉정하게도 아파트보다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벌써 두 계단 정도 더 떨어져서 예 4위인데 아 글쎄요 예 잘 모르겠어요 어 곡 나온지 6시간 됐고 반응을 살펴봐야겠지만 어 좀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한데 제가 막 일부러 그 남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건 막 아니라 그 반골기질 그것 때문에 진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진짜 그냥 방송이건 아니건 다 떠나서 그냥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는 별로야 노래가 왜 노래가 별로지 어 대략 지코의 무슨 노래였지 스팟 지코의 스팟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 앨범 8개 노래 중에 딱 하나예요 선공개곡 아 지금 선공개곡 이제 7개 남았는데 처음에 내놓은 게 이제 파워인데 파워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진짜 아까 채팅창에서 아까 봤는데 이제 파워 전원 업 전원 켰다 나 이제 나온다 유키즈에서 지드래곤씨가 그 썰 풀었거든요 아 힘이라는 뜻이에요 힘 네 근데 지드래곤한테는 그 힘이 음악이에요 음 형한테는 뭐죠 힘이 저에게 힘은 별풍선이죠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아 크게 와닿지가 않네요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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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뭔가 약간 좀 그 촐싹 맞으면서도 약간 근데 이거는 정말 그 역시 지드래곤이다 싶은 거는 스타일이 진짜 예술이야 어 입고 온 저 의상은 그 센스 패션 지드래곤만의 그 패션 센스 감각은 너무나도 멋있지만 뭔가 약간 에 저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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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훅이 별로예요 저는 되게 별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듣고 실망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무슨 좀 난해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좀 난해하고 실망스럽진 않은데 좀 뭔가 난해하다는 느낌 언제까지 들어야 좋아지지 이런 느낌은 있어요 처음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야 좀 이상한 좀 난해한 것 같지 좀 기다려봐라 어 이게 계속 귀에 맴돌 거다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막 그 후크송 같지도 않고 뭔가 좀 그래 그래서 이 파워라는 곡을 듣고 약간 좀 혼란스러운 사람들을 위한 이 설명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네 지디 파워뮤비에 숨겨진 세 가지 비밀 방송국 대표장 컨셉에서 지디가 됩니다 아 왜 밑에? 어 여기 부분이 중요한데 이 가사는 위버맨씨 니체가 삶의 목표로 제시한 인간상 위버맨씨 고통마저도 자신의 힘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어 생각하며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다 어 뭐 좀 자조적인 그런 의미인가 스스로의 삶을 창조하는 자 이는 지디의 가치관을 뜻한다 어 누울 자리 글로 발명품 어 누울 자리도 글로벌 명품이다 어 앞서 본 가사들처럼 파워는 중의적인 의미가 가득한 곡이다 음 G to the D or got the living legend 어 나는 고트다 음 고트다 고트 맞죠 예지드래곤 고트 맞죠 어 그리고 I don't give a shit 이거는 신경 안 쓴다 음 웃다가 끝 돈 기부 억식 작년 억가를 겪음해도 기부로 끝내는 대인배다 아 웃다 끝났고 돈 기부했고 억가 당했지만 난 그냥 웃었다 라는 의미잖아 고약업가 어 그리고 아까 나왔던 얼리시든가 그거 그 문양이 이거 저 지드래곤 등 뒤에 있네요 요게 저게 앨범 1인이에요 어 야 또 이렇게 뭔가 해석하는 맛이 있네 여러가지 어떤 그 영화에도 그런게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그 복선 이 깔리고 뭐 그런 것처럼 음 예술적이네 어 권력 오남용 묻고 관용천재 지병 불가항력 작년에 있었던 사건들을 난 용서하겠다 음 Way too strong I've got that 내가 가진게 존나 쩌는거라서 어 더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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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에너지 미디어의 파급력 어 이거에 대해서 미디어의 억가 그러나 무죄가 무죄가 나오자 태세전환을 하더라 어 억가짜를 퍼다가 샬라샬라 하다가 어 샤라웃 했다 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개 쓰레기같이 갈대같이 이렇게 시류에 편승하는 개 쓰레기같은 대중들을 얘기하는거죠 아주 시원하네요 이런 대목은 에 얼마나 억울했겠어 시발놈들이 에 맞잖아 그 몸동작 몸동작이 조금 기괴하고 뭔가 막 몸을 막 풀고 스트레칭을 아무 데서나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뭔가 기괴한 모습들이 지드래곤이 뭐 약물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의혹을 사고 그랬었던건데 거의 마치 기정사실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했었죠 에 난 그딴거 신경 안쓴다 그리고 무죄가 나오자 태세전환하는 니네들 어 익숙해 익숙하다 뭐 이런 내용인거 같아 마음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야 아티스트란 자고로 이래야 돼 자기가 겪고 자기가 생각하는거 자기 신념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야 돼 고개 그래야 공감할 수 있거든 누가 만들어주고 양산형으로 뽑아내는 그런 지금 현재 아이돌 시장보다는 이런 지드래곤 같은 아티스트들이 이런 본인의 어떤 그런 그 영향력으로 또 아티스트의 어떤 그런 재능으로 이렇게 앨범을 내주니까 좀 뭔가 멋있네요 에 Pump up the power 난 자유로워 엇가를 벗고 용이 승천한다 에 멋있네 엇가 존나 당했단 얘기야 어 Do not waste your time 야 엇가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라 어 이렇게 누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거기다가 막 악플 달고 그런 소식들 쫓아다니면서 남 욕하는데 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니들 인생을 어 뭐 그런 얘기에요 예 어 이 어 gotta be me 그게 나에 관한 거라면은 더욱더 이제 나는 신뢰 영역에 들어섰다 더 이상 나를 얻가한다면 이 사막의 춤으로 니들의 정수리를 찍어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 같아요 어 어 어 I've got all the 어 어 리셀트 어 공인인증도 받았다 경찰한테 어 어 나는 이제 열반에 이르렀다 아 열반 불교 단어인데 이거 열반에 이르렀다 어 일이 일비하지 않고 음 열반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다오서 아름답다 음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어 멋있군요 G-Dragon 예 가사가 참 좋다 예 가사가 좋네요 컴백 희망 날짜가 25일인 이유가 있어요 음 보약업가 당한 날짜가 10월 25일이거든요 음 음 근데 그걸 별개로 곡은 저한테 좀 별로 같다는 느낌이 좀 있네요 예 일단 그냥 뭐 이런 해석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해석을 찾아봐야 이 곡의 숨은 뜻을 알 수 있는 것보다는 나는 좀 단순하게 풀어내도 그냥 딱 들었을 때 꽂히는 그런 게 진짜 음악의 힘이라고 생각해 막 찾아보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찾아보게끔 하는 것도 G-Dragon의 어떤 그 영향력이겠지만 나는 무슨 스타일 좋아하냐고 난 솔직히 파워보다는 그냥 지코의 스팟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 최근에 둘이 약간 비슷한 결이잖아 힙합을 하고 있고 음 정규 8곡이 나오면은 또 이제 리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파워는 일단 출사표를 던지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라서 뭐 이걸 가지고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트렌디하다는데 노래 구린 건 팩트 아니냐고 음 조금 뭔가 들었을 때 막 이렇게 귀에 막 꽂히는 듯한 느낌은 없긴 해 사실은 근데 요즘 음악 시장이 원래 그렇잖아요 뭔가 이제 딱 꽂히는 그런 구간이 있어야 되고 좋은 구간이 딱 나와야 되는데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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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즘 뭔가 약간 조롱하는 게 아니라 예 제가 힙합은 잘 몰라서 조롱하는 게 아니라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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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나한테 있어서는 좀 그냥 이렇게 막 되게 그 막 꽂히는 건 아닌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해서 예 예 제 솔직한 평이고요 더 좋은 곡이 있겠죠 분명히 그런 전략이 있을 거예요 지드래곤은 전략이 있다 그리고 난 지드래곤 좋은 노래 중에 아직까지도 좋은 게 hello yes sir the one of the kind 내 형 내 누나 아이고 심심하구나 나 이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나왔을 때 졸라 멋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뭐 래퍼들이 죄다 뭐 플렉스 돈자랑 뭐 인맥자랑 돈자랑 뭐 결 막 다 온갖 자랑하고 그런 플렉스가 유행하기 전에도 지드래곤이 먼저 시작을 했어 음 그런 의미로 보자면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여전히 잊을 수 없는 마마에서의 그 태양 지디 그거 있잖아 떼라라 굿보이 맞아 굿보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거 보면서 와 존나 멋있다 뭐가 웃긴 거지 랄프야 아니 완전 떼라라 이렇게 했어요 아 있어 그거 그 굿보이가 어떻게 아까 I am a good boy I am a good boy 떼라라 하잖아 그 그걸 얘기한 건데 어? 시즈탱크 아니에요? 아니야 Let it alone 똑같잖아요 떼라라 아 있어 떼라라 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이 졸라 멋있다니까 어 왜 이렇게 내가 억가당하지 아 이건 진짜 조회수 1억 와 뮤비는 3.7억 회 이번에 20일 뒤에 하는 마마에도 나온대요 3명 대선까지 아 진짜? 예 이거 비트가 졸라 사기야 이거 맞잖아 떼라라 아 진짜 다르잖아요 어떻게 톤이 다르잖아요 톤이 톤이 다르잖아요 아 아 아 아 알고 있었어? 이 구간을? 음 오케이 확인 알겠습니다 그만해 그만해 ㅋㅋㅋㅋ